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 무대는 노래하는 천사 체코 세베다체 각창단의 무대인데요. 일부 연주곡은 클래식 명곡분의 합창입니다. 오늘 연주는 연가곡의 합창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마지막 곡은 BTS의 보터인데요. 공연에 앞서 실비아 랑그로바를 소개합니다. 마지막 곡은 보터 바이 BTS. Before the performance, I'd like to introduce our conductor Mrs. 실비아 랑그로바 and our own company, 에바 드로보루자코바. 전기회는 에바 드로보루자코바입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멋진 합창 부대를 기대하며 실비아 랑그로바가 지휘하고 에바 드로보루자코바가 반주하는 30명의 체코 천사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ooking forward to wonderful choir performance. Please welcome more than sorry, 체코 엔젤, conducted by Mrs. 실비아 랑그로바 and our company by 에바 드로보루자코바 with a round of applaus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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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